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냥 아까 정해지긴 뭐야? 자리야 어디가니? 아유 맥크리 개피인데 아깝다.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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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생새끼야 그냥 맞아라. 고우! 안 돼 먹지마 이 나쁜 자식들아. 죽어 죽어 그냥 죽어 이 자식아. 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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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쏴! 아하 맥크리 석양 뻘궁됐다. 아 깜짝이야. 아 깜짝이야. 봐라 봐라. 아하 다 넘어트렸다. 우와. 안 돼. 다 넘어트렸다. 하늘에서 정의적 빛받고. 미연. 뺏긴건가? 아 다시 먹었네? 응 다시 먹었어. 아하 아하 뭐해야겠지. 내가 모르니까. 아하 파라. 파라 견제 누가. 파라 좀 견제했으면 좋겠다. 석양 석양.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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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어어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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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라이 여행에 파라. 파라 아하 아하 가우굴 쩔게 맞네 고고고고고 거기 들어가면 뷰티 화이팅 뷰티 화이팅 고고고 plus 한 손님인가? 한 손님 뒤로 패 죽였어. 나이스 매치. 나이스 매치. 저 비꼬는 것 같은데. 매치 참 멋있게 됐네. 땡큐 쳐줘. 땡스. 이 틀림이 맞나? I agree with you. 하도 오랜만이에요. 우와 우와 진짜 빠르다. 겐지충 왔다. 반사해봐 이 자식아. 우와 우와 맥크리랑. 야 우리 팀 잘한다. 확실히 저 여섯 발은 진짜 아프구나 맥크리꺼. 오기만 해봐. 나도 놀자. 죽어 이 자식아. 뒤 내 뒤. 아 아프다. 파라년이 존나 나를 잡으려고 나는. 안돼. 기다려봐. 금방 갈게 금방 갈게. 버텨. 처경. 파라. 파라 자살. 어? 와. 떨어지다가 쉬프트로. 나르네. 아하. 야. 파라. 먹겠다. 먹겠다. 파라 조종 잘한다. 아. 아 위험해 위험해. 파라 50mm이네. 거기 뒤에 누구 간다. 아. 뒤에 메르시가 또 빨대 꽂고 있고. 리퍼 1인궁 빠졌어 리퍼. 죽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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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 번지 한 거야? 어? 어? 저 어떤 분이 손잡이하고 있고. 한 개. 한 개. 어. 어. 아유. 아. 맥크리도 있네. 와. 궁은 뻘궁으로 나갔고. 연우는 죽지 않아. 쟤네 근데 궁 다 빠졌다. 메르시 도 빠졌고. 야 괜히. 하나도 빠졌고. 먹자. 먹자. 아하. 호호. 아이고. 엄청 몰매 맞고 죽었어. 몇 마리 죽은 거야 석양으로. 덜어져 임마. 석양 3킬 했네. 저한테 이겨야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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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주세요. 한조 따위 하는 게 아니야. 가고 있어. 가고 있어. 어헤이. 에이. 왼쪽에. 왼쪽에. 왼쪽에 안타. 하라. 자. 운지했어. 방패. 왠만하면 안키고 있다가. 지금 터라요. 뭐야 이거. 픽 쓰러지는 거. 아. 뻘궁이다. 난 니가. 니가 죽었으면 좋겠어. 석양. 상상. 리퍼 들어왔다. 어어어 위험하다 위험하다. 발전국이. 떨어졌어. 아. 발. 발 남았는데 안 돼. 최대한 빨리 가고 있어. 하얀. 하자. 할 수 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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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퍼 왔다 리퍼. 어허. 이겼다. 에이. 예에.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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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킹 코리안. 아. 에이. 문지. 에이. 이거 피카츄. 아이. 1. 아이디도 피카츄 비싸네. 여기구나. 안 죽었어. 흐흐흫 잘하네 자기 찍었어 자기야 자기 찍었네 저번 나디야 힐 해줘 힐 어 할 수 있어 근데 왠지 불안하다 저기 99에 저거 운영자라고 운영자 저 이상 안 올라가는 거 아니야? 저거 그거 같은데 저기 블리자드 제작진 어 아파 저격 쫀다 저격이다 저격 잠을 안 잤나? 어떻게 99를 찍지? 트레이서 아니냐? 뭐 쏜다 트레이서다 뒤로 쨌다 나드야 나한테 너무 붙어있지마 트레이서가 너 노린다 맥크리 개피니 정말 진짜 한방인 잡았어? 어 나 저격 맞았다 아 저격 또 맞았어 잠깐의 실책이었어요 패치 어 뭐지? 나 막 오그라들어 손가락 잠깐만 피자 전율이 몸에 어휴 이 오빠가 병난을 쳤는데 겁나 진작에 받아들이시네 아니 나 근데 나 그 귀척 있잖아 귀척 귀척을 좀 싫어해 귀척이라뇨 아니 알았어 알았어 왜 좋구만 귀척 따위 하지 않아요 아 덕탈님이 얼마나 남자라운데요 짱남자인데 어 킹님으로 못 뛰고 싶은데 그래 내 롤 아이디가 1등급 수컷이란 얘기는 내 롤 아이디가 1등급 수컷이라고 바람직하다 쟤냐타 쟤냐타 개피 나이스샷 으아아아 야 위도우가 다 쪘다 죽어 위도우 일로와봐 위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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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황했다 와 저 그래 위도우 잡고 야 못 간다 나 어 알았어 알았어 오지마 와 와와와 어 살아 돌아왔어 아이고 어 구할 라샷 고개가 휙휙 돌아가지 이 자식아 나 죽었어 어 버티고 있을게 아 얜 누구야? 트레이서 어? 애들 왜 다 죽냐 아 저격 저격 이 오빠 갑자기 사라졌다 흐흐흐흐 픽 쓰러졌어 픽이? 흐흐흐흐흫 어 뒤에 라인하르트 와요 우리 아이씨 아 들어왔는데 우리 저격 저격 마크할 사람 한조 밖에 없네 아 우리 이렇게 못해도 되는 거야?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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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메르시 우릴 우릴 살려야지 왜 죽고 그러세요 도왔어 우와 어떻게 막았대? 들어와봐 이 자식들아 시간 번다 시간 번다 어 피없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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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보즉 내가 먹고만다 내 몸은 내가 챙긴다 공기 어 라인하르트 못하는데? 네? 아 더새 걸렸어 야오! 나 에너지 600 됐어 저 위도우 근데 샷빨이 썩 좋진 않다 어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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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탄 폭탄 까세 2딜 다 죽었네 3딜 어 뭐야 석양은 지지 않아 트레이서 개피 거기서 2를 쓰면 너는 그냥 죽는거지 건방진 놈 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아 너무 편하다 아 너무 편하다 진짜 아 90그램 맞아? 너무 편하다 포탑으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 99그램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저쪽 맥클이 다 제제는 뭐야 이거 아까 나도 주실거 같았어 아 이거 나도 쟤 잠 안자고 해가지고 지금 제정신이 아닐거야 아 이거 맞았어 나도 저 감삼 감삼 니다 기덕이 먹어라 기덕이 먹어라 코리안 내셔널 아임 팀 해도 되냐 팀 나와보이 팀 해도 되냐 팀 해도 되냐 같이 깨달라는 것 같은데요 코리안 내셔널 깨달라는 것 같아요 깨달라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냐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아니 파티 파티 같이 해도 되는 것 같은데 어 아냐 내가 지금 코리안 팀에 한 명이냐고 나 핑계하는 것 같은데요 어 어 교통사고 났네 이 토야 왔는데 토졌네 이상하다 이제 뭐야 여기 애가 된다 우와 무쌍이다 야 무쌍이다 무쌍 고마焦 Ал줏 losses 예 아냐 팀 에 imen 장